한류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우리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만두와 댕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두 씨는 캐나다인인데요. 유학 중이던 오대용 씨를 만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용이고요. 만두와 같이 유튜브 팀으로서 하고 있고 또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총괄에서 편집 촬영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용이고요. 만두랑 같이 유튜브 팀으로서 하고 있고 또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총괄해서 편집 촬영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만산성을 찾은 만두 씨. 만두 씨는 눈에 띄는 건 모두 유튜버에 올립니다. 이런 장면이 만두 씨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되는데요. 또 뭔가를 발견하는 만두 씨. 그래서... 해볼까요? 제 선글라스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예쁘지? 멋있다. 신발도 있어. I feel like Cinderella. OK, we're good! Our channel shows foreigners and how they enjoy Korean culture. We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than many Koreans, so we like to show that and show us really getting involved in Korean culture and trying our best to learn the language and try the food. 만두 씨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프랑스로mor 그리고 저는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의 문화에 대한 문화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pop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정말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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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두 씨도 시작은 K-pop이었군요. 만두 씨 같은 유튜버들, 한류의 또 다른 주역입니다. 앞으로도 만두 씨와 댕이 씨의 활약. 크게 기대해봐도 되겠죠? 또 다른 한류 확산의 주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유튜버. 평균 300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한국뚱뚱이란 이름의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뚱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일상 문화 그리고 대중 문화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관심이 많은 뚱뚱 씨. 약간 아이돌 혼나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엄청 포샵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올려요. 만약에 100장 넘게 찍었다 이러면 예쁜 거 30장 올리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100장 다 올린다는 거야?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식문화도 포함되고 대중문화 콘텐츠 드라마, 영화, 가요 이런 거 들어가고 패션이나 정말 다양하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한국이나 중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까? 앞으로 펼쳐나갈 뚱뚱 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하이, 숨이 마세요. 다음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